자 휴이지 맨션에 찾아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11층 여긴 뭡니까? 굉장히 뭔가 신비한 기묘한 분위기의 층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저 마술사 뭐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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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쇼요? 어? 오오 와 이번에는 뭐 마술사까지 상대해야 되고 별의별 귀신들 다 튀어나오네요 어? 야 얘네들 여기 있었네? 일로와 뭐야 어? 방이? 거꾸로 댔는데 쇼? 어? 야 아야야 딱 기다려 니네들은 그냥 가차없이 내가 으! 땡겨 쭉 빨아먹어줄테니까 찰칵 삥뻡 이러면 숨겨져있는 문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렇지 어 뭐야 자아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비어라 rats 이리 열어 아아 아야야야야 이 자식 اور 아 웃음... 또 tou touou 또 또 로컴 아 arr....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n 아파앞 아파앞 아파요 아악 앗 와 일루와 일루와 열쇠주세요 맛있어 오예 자 여긴 또 뭘 숨겨놨을까 뭐야 이번엔 또 어떤 매술 매직 저쪽으로 넘어오라는 얘기네요 엘로 여기도 또 숨겨놨구만 이쪽에 문 발견해서 바로 넘어갑시다 어 아 들어가 쑥 일루와요 좋아 열쇠 찾으러 왔습니다 주세요 좋아 아 얜 또 뭐야 어 어 황금토끼로 변했네 야 어 그래 빤썰 안하면 또 이상하지 아 아따 재빠르네 자 됐다 자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드러내라 주're 오 이케 Bear 일단 열쇠 얻었고 바로 돌아가서 문 열어제킵시다 자 이제 정체를 드러내라 다 왔네 퓨웅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마술소를 또 보여주려고 어 루이지 모자 휴이지 어 뭐야 내 모자 언제 가져왔어 어 에반데? 어어 아 아따라 칼라브라 호우 뭐야? 뭔짓했지? 어어 뭐야 분위기 바뀌었어 제발 이제 좀 가자 됐다 도착 도착 돌고 돌아서 트릭쇼에 늪에서 빠져있다가 도착했습니다 마술사 놈들 마술사 유럽 놈들 내가 진짜 안 봐준다 니네들은 삼 대 일 3대 1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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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지러워 어 어 이거 어디야 와 와 와아 이번에는 마술 세 개를 오픈했네요 자 왠지 구의지로 어그로 좀 끌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담으면 안되는구나 아 아유 자 일단 피해주고 피해주고 떨어지면 안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상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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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 아 빡세다 어려운데 자 일단 패턴을 파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뱅글뱅글 돌다가 가까이 올 때 점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느낌이 피해고 아으 찰칵 아 아 뭐야 우후 찰칵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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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놈 일단은 캐치완료 가만히있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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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관리가 너무 안됐다 이제 패턴 파악해가지고 자 2페이지로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오 야바위 야바위다 야바위 이거 잘못 고르면 안되네 이거 잘못 걸리면은 펑 터지거든요 자 자자자 이걸 여기서 보아를 쓰네 휴랑아 살려줘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확실히 후반부 되니까 패턴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거거든요 저거 건드리면 안됩니다 저거에 눈대면 안돼 일단은 피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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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해야지 피해야지 아우 마지막에 놓쳤다 큰일났다 아 모르겠다 찍어어 아 오케오케 당첨 참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화나게 하지 말고 저거 야무우 으아 이제 포장 두개거든요 양쪽에 두개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야되요 이 가운데 오케오케오케 안 놓쳤다 아직 아직 안 놓쳤어 안 놓쳤어 제일 왼쪽이에요 제일 왼쪽 저거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자 어어 자 피하면서 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야 저거 으익 짜 Aftermath 아욱 뭐지 이거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TV sincerity 와, 이거 중간중간에 트릭을 섞네 이거 같은데 아직 요거같아요 으어어어억 어허.... 짜증나 아 여기서 우리 휴람비 두번이나 쏟아내는건 실언이야 이거 9위G로살자 이거 같은데 자, 구이즈로 갈게요. 얍! 나이스! 일로와! 아, 애초에 구이즈로 빨아 쏴야돼. 아우, 진짜. 아우, 구이즈로 빨아주면 안 낚이는 건데 애초에. 나와라! 아, 여기서 황금 뼈다귀 두 개나 낭비했어요. 아, 이거 보스전에서 많이 쏴야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데컷지. 차란, 12층 획득쓰. 자, 12층은 또 뭘까요? 무슨 테마야, 여기는 또. 와우. 여긴 뭐, 해적 테마요? 어, 뭐야? 해적선이 나오네? 일로와봐. 에에? 이거 뭔데? 봐봐. 아니! 황금 유령? 아니! 황금 유령 뭔데, 이거? 일로와봐. 얌이! 와우! 해적선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뭔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어? 갑자기, 또 박사님한테 연락왔네요? 아, 폐가무늬를 가려 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먼. 음... 번나마나 유령 녀석들의 짓이겠지? 그 보다! 휴지쿤! 미안하네만. 바로 영국이지로 돌아와줄 수 있겠나? 에? 왜요? 뭐, 뭔데? 뭔때면 그래, 또? 박사님, 뭔 일인데요? 에? 아, 드디어 왔구먼, 휴지쿤. 아, 키노피오 군이 한 명 없다고? 어허, 그 문제가 내가 바로 말한 그걸쎄, 응.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유령삭삭 한층 파워업 시킬 수 있는 개조법이 생각났거든? 그래서 그 부품을 키노피오 군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했지. 근데 휴지쿤 이거 뭐겠나? 라이브 카메라 영상일세. 어? 뭐죠? 어어? 어어? 하하하하 삑삑삑 하하하하 자, 키노피오가 어어? 잠깐만, 지금 유령한테 걸렸나봐요. 어어? 여기 어디야, 지하 2층이야? 헤헤이 헤헤이 안 돼, 키노피오야! 그러나 허용고 벗어 blast 호잇 쫌 호잇 쫌 아 호잇 쫌 호잇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Mark 키노피오 군을 찾아야 하네 저 영화 촬영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고질라 괴소 영화 찍었던 거? 지금쯤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자 영화 완성됐나? 어 다 만들었나 보구만 아 izma 아 드디어 드디어 내 아트가 완성됐구나 자 필름 돌려봅시다 오 대박 뚱뚱 어 여기서 쟤가 등장하네? 디스 이스 휴우이지? 와아 대박 뚜 어 여긴 어디지 pc 끼엥 고질라 유령 등장 뺨 альных ان 대 아이야 어 이거 내가 싸우던 장면이 직접 변겨있나보네 자아 날려버려 힘내 파워샛 잘가라 어허 예스 음 너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어 내가 특별히 살려주마 자 여긴데 부품이 여기 있던걸 기억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이런 데가 있었나 어 여기네 쭈루루루루루루 쭈루루루 키노피오 키노피오니 키노피오야 흐허허허허 야아 여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자 그대로 파이어 자 야아 둘이서 파워 부품을 찾는게야 으쌰 나이스 어우 겨우 얻었다 어 자 영호기지로 돌아오게나 어 힘들었다 겨우 도착했네 어 용캐 부품을 구해왔구만 휴지군 자자자 나한테 빨리 건너 주게나 오오 오 뭔가 파이프가 엄청나게 세 보이는데요 오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자 뭘 하고 있는건가 유령싹싹도 이쪽을 넘겨야지 어떻게 만들어주려는거지? 어떤 기능이 생길까요? 아우 설렌다 헤헤 자 보게나? 어?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요? 뭐지? 흡입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지 그 이름 바로 하이퍼싹싹! 특별한 콘센트에 연결해야한다네 호텔에도 콘센트가 몇개 있을테니 실험을 해보게나 그래서 하이퍼싹싹으로 처리를 해야되는군요 작동시켜봅시다 아 이게 콘센트구나 어허 와우 허허허 엄청난 기능을 얻은 것 같다 야야야 부릉부릉부릉 오 으어어 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하이퍼싹싹이구만 그리고 재미있게 싸악싹 우후후후후! 으아! 슬워뻘이야 쏙 딱 땡겨버리야 아아 아하 흐하하하하 정신나간 파워야 이거는 으아아악 호 호 무슨일이 났던거지 깨끓 허니 너무 깨끗해졌네요 어? 야 진짜 해적선이었네 야 이거 무슨 캐리비안 해적인가? 유령 해적선 소환 갑니까? 어? 엄마야 엄마야 블랙펄이야? 하하하하 어 마이 갓 진짜 블랙펄이네 어허허허 삐리비비비비비비비 어후 블랙펄이 저를 또 초대하네요 바로 보스전이니까 느낌 보스전인데 어? 키노피오 남은 피노키오 한 마리 하지만 디스 이즈 세로 보스 아기 상어는 아니고 그냥 상어다 유령 상어? 오우 13층 들고있어 자식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무조건 잡아야되구만 어... 폭탄모야!!! 아이스 아우 어떤 패턴이야 이거 AST 맛있쵸? 하나 더 드세요 띠로 아이 리필 무한리필 갑니다 폭탄 무한 리필 오오오오오 아아압 찰칵 아우 야 이때다 찰칵 일로 오세요 도망 못 가요 우리 귀여운 돼지 상어 뚜루루뚜루 마지막 패턴인가? 자 페이지 3 들어갑니다! 빡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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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번엔 또 해외 에그차 자체가 돼버렸다 어어어어어요 어어 어우 잠깐만 아 아 아 아 어 너무 아파 아 잠깐만 뭐 어쩌라고 나보고 먹어라 꼭 아직 한발도 남았다 아우 또 화났다 또 화났다 또 화났어 또 화났어 아 이거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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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저기 붙여서 살아났나구만 아우 폭탄 한발 더 여어 여미 뿡 하하하 자 이번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 우어어어 아니 양형점점 에반데 짜식아 짜식아 일로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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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13층 드디어 획득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긴 싸움이었습니다 13층 획득